안녕하십니까. 수풍사 후에 이차 문제를 십일 번에서 단 답식 십오 번까지. 11번 가공권의 검사 기준이다. 검사 기준 중에서 고시 따라서 우리가 간능 검사를 하죠. 간능 검사니까 우리 책 2권의 272페이지 전후로 보면 있습니다. 건조품에 대한 검사입니다. 항미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금 돌가사리하고 진도박이 아니고 다시마, 썰은 미역, 돌김 같은 건 항미가 다 들어갑니다. 답은 이 점이니까 진도박하고 돌가사리가 아닙니다. 276페이지를 2권에 보시면 되는데 마른 해조로 중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마른 해조로. 마른 해조로 중에서 여기에 마른 돌가사리, 진도박, 도박, 그리고 그 밖의 개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은 항목은 원료, 혜택, 협작물만 되어 있습니다. 항미가 없습니다. 이까지가 지금 나오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등검사, 검사 중에서 진짜 한 6, 7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자주 봐야 됩니다. 1차 할 때부터, 시간 할 때부터 보고 2차, 별같이 봐가지고 감을 익히셔야 됩니다. 찍어서 본다는 거죠. 찍어서. 항미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마른 다시마, 마른 썰음, 미역, 돌김 같은 거는 건조 돌김, 마른 돌김 이런 거는 다 항미가 포함되는데 이 돌, 가사리, 도박, 그 밖의 개풀, 진도박은 이 항목에 원료, 색택, 협작물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합계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 276표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보면 원료는 조체, 발루기, 양호 이런 것도 많이 써요. 발루기, 양호 이런 것도 계속 써 봐야 됩니다. 고유한 색택이 양호하고 변색되지 않은 것 다른 해조, 토사, 급박, 협작물이 3% 이하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답은 그러니까 적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기억이 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이 점인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문제 11 해가지고 건재품 해가지고 답 간단하게 적으면 되겠죠. 하나 둘 마른 도가사리, 마른 진도박 그렇지만 이번에는요 또는 됐죠. 여기서는 이번 해가지고는 마른 해조루의 마른 해조루의 간능검사 기준 기준 해가지고 여기다가 박스를 별도로 또 만들어도 됩니다. 칸에다가 그리고 여기서 항목 합격 기준 그리고 나서 원료 색택 협작물 적고 적으면 완벽한 퍼펙트한 이 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만 적어도 이 점이고 이걸 적어도 이 점이지만 계속 제가 추정하는 만큼 무슨 말이냐 교수들 인식의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근제 중에서 항목이 들어갔는데 마른 페루 마른 페루 안에는 굴 홍합은 제외됩니다. 12번 12번 가공품 검사 기준에 따라서 마른 우뭇가사리입니다. 마른 우뭇가사리는 기본서 지금 기본서 272페이지 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1등 2등 등급을 판단해라는 거죠. 그러면 원료는 같다. 원료는 같고 조첩할리기 양호하다. 같고 같다. 이러면 1등입니다. 고요한 색택으로 보통이다. 바로로 인하여 뜨지 않는다. 얘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얘가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저도 보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걸 지금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공부할 거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그래서 2차 공부할 때는 이걸 어떻게 안기할까. 저도 시험 볼 때 안기를 다 했습니다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시험 보신 분이 또 질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색택이 지금 보통이고 했는데 이게 2등 아니냐 삽고 있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논문 가사리는 1 2 3 등입니다. 그죠? 등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가 있죠. 그러면 1등은 산채 채취의 계절이 동일하고 갖고 조체발룩이 우랑양호보통입니다. 우랑양호보통입니다. 그죠? 우랑 저도 지금 틀려버렸네요. 그죠? 우랑양호보통입니다. 그죠? 얘가 지금 그 하면 우랑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양호죠. 2등은 그 다음에 보통이죠. 얘도 보통입니다. 얘가 뭡니까? 항목이 원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료 산지채취 계절이 갖고 조체발룩이 양호하다. 그러면 이거 1등이 아니죠. 틀렸고 2등입니다. 2등 자 2등을 지금 정했습니다. 문제는 저도 지금 원료 이게 지금 1등인 줄 알았는데 2등입니다. 우랑양호보통이다. 이거 얘 두개는 3등에는 보통 똑같이 같습니다. 색택 볼게요. 고향색택으로서 우랑 양호 보통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색택도 우랑 양호 보통으로 해가지고 보통은 3등입니다. 얘는 3등은 딱 떨어질 겁니다. 바로로 인하여 뜨지 않아 한다. 그리고 등에는 떤 정도가 심하지 않아 한다. 그 차이는 나지. 나죠.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작물입니다. 다른 해조 그 밖의 협작물이 1%냐 3%냐 5%냐 따라가지고 1, 2, 3 등에로 나눕니다. 1%죠. 얘는 1등입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항목부에 등급을 적으라니까 그러니까 답이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문 12 그리고 마른 우문가사리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1번 답 1, 2등 2, 3등 그다음에 3, 1등 그러면은 2등 3등 1등이지만 애를 판정할 때는 가장 최하를 하거든요. 3등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판정까지 해라 하면은 3등이 답이었습니다. 12번 문제는 1 1이 아니고 2 3 1입니다. 그리고 종합판정은 3등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등급구객입니다. 최우저 등급구객입니다. 최우저 등급구객은 어떻게 볼거냐 이 최우저 멸치젓 같은 거 고민해야 됩니다. 얘가 좀 다르죠. 최우젓하고 멸치젓이 그죠. 얘가 지금 그 좀 봐야 되고요. 최우젓 같은 것은 지금 온기 최우젓이죠. 3, 5, 10입니다. 자주 많이 놓았습니다. 3, 5, 10 그리고 20 수화하고 품질관리 둘째 과목에도 20이란 이거 자주 놓았다. 이게 놓았습니다. 답은 5, 10 20이 답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답 쓰는 방법은 요번에는 청약하겠습니다. KC가 수품사 10시의 수산물 가공품 검사 기준으로 냉동품의 중심 온도를 하면서 전환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냉동 참치가 뜨거 뜨거 저 뜨거 하면서 문의하니까 냉동고덕의 제품의 중심 온도 기준은 영하 18도다. 또 마이너스 그러니까 18만이면 되는 거죠. 18. 백관용 냉동 참치는 아닌데요. 40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 이거는 기본서 기본서 2근에 268페이지 검사 기준 간능 검사 기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품의 검사 기준을 볼게요. 수산물 수산 가공품의 검사 기준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1번 1. 서루 검사가 있고요. 서루 검사 2번 간능 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요. 정밀 검사가 있습니다. 서루 검사 간능 검사 정밀 검사 하거든요. 서루에서 지금 오케이 돼야 뭐 그 다음에 간능을 하든지 하겠죠. 간능에서 오케이 하면 뭐 끝나지만 간능에서 아리까리하다. 기계를 해보자. 그럼 정밀 검사 가겠죠. 이것도 지금 요번에 또 수술행에서도 응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수품사니까 간능 검사가 약 한 6, 70개를 지금 안개해야 된다. 자주 봐가지고 이해하든 안개하든 심장이 적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간능 검사 냉동품에 대해서 중심 온도 중심 온도입니다. 중심 온도 등급 판정은 보관 온도를 했는데 중심 온도라는 말이 나왔죠. 이것까지 해가지고 기출이 벌써 몇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른문제에서도 두 분이 응급되는 거죠. 4, 5개 나왔습니다. 간능 검사가 4, 5개 4, 5개면 이전짜리 하고 2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점이니까 무조건 안기를 하셔야죠. 또 15분 들어갈게요. 15분도 역시 이거하고 같은 시각입니다. 이 내용 268페이지 답에 269페이지에서 바로 기출이 됩니다. 15분입니다. 이전밖에 안 되지만 그렇다는 거죠. 검사에서 합계 기준입니다. 냉동다시마 네. 냉동이죠. 네. 역시 기본서 이근에 26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검사결과 합격 불합격 네. 그러면 검사가 적합하지 않다. 그럼 어떤 거냐 이거죠. 그럼 행태, 색택, 선별, 잡물 그까지 다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이상인 것으로 손상법 하지 않는다. 고유한 색택이 아니었으나 않았다. 두 개를 찾아라 했죠. 두 개. 그런데 얘가 고유한 색택이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선별 혼입이 적고 다른 해조 혼입이 거의 없다. 토사이면 혼입이 거의 없다. 그럼 제품 중심 온도 예. 중심 온도 냉동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8이 돼야죠. 이거는 우측 생각하면 그런데 색택을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냉동다시마 제가 지금 교재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냉동다시마 자 냉동다시마에 대한 해조로입니다. 냉동 276 그러면 냉동은 삭제되어 있지만 냉동파트니까 냉동해조로입니다. 해조로고 항목은 지금 이겁니다. 행태식택선별 행태식택선별 잔물온도입니다. 조체발륙이 보통이상이고 예. 보통입니다. 손상변행이 심하지 않으냐고 고요한 색택을 가지고 가지고 아니고 아니고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해봐 가지고 변질되지 않았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파취분 중해엡도 혼입이 적고 적고 그리고 다른 해조로 혼입이 거의 없는 거 거의 없는 거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거의 없는 거 예. 맞습니다. 이런 말을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을 때도 마찬가지고 토사 인물질 혼입이 거의 없는 거 예. 이렇게 돼야 되고 제품 중심 온도가 마이너스 18도 얘가 틀린 거고 그럼 답은 얘하고 얘가 틀렸죠. 그러면 답을 한번 적어볼게요. 한 칸은 떼었고요. 문제 15번입니다. 문제 그리고 냉동다시마 예. 이렇게 적으면 돼요. 시간이 들어가면 없습니다. 이게 이제 2점짜리니까 먼저 답부터 들어갑니다. 1. 답 1번 색택 그리고 기역 이유 이유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 땅땅 고유한 색택이 아니하고 아니 아니었으나 이거요. 나를 나를 시간에 없으면 가지고 이렇게 적어 변경 변경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온도 예. 온도 기역 마이너스 마이너스 18도 C 로 변경 이렇게 이렇게 적으면 되죠. 색택과 온도가 잘못됐다. 답은 답 이렇게 여기도 적어도 되죠. 색택 온도가 지금 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왜 그랬을까 변경까지도 적어버리면 맞다는 거죠. 이렇게 적으면 확실한 리즘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출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이 시험 보신 분은 이해를 하고 시험을 받겠지만 새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제가 다섯 문제에서 잘라서 와우 에드에서 홍보, 광고를 하는 겁니다. 2차 공부는 신중히 조심하고 손이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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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